전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형님 이대진 씨 한 인간으로서 상당히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권력에 맞서서 그렇게 싸울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압력이 많았겠습니까 친인척이라는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고 이대진 씨 형 민주당이 2년 전에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하겠다고 회유했다 정말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피살 공무원 유족 형님들은 이대진 씨 민주당 진상규명 TF발툭의 분노 또 TF 만들었다면서 개인사 들먹여 엑스 자식들 욕술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대진 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다 사람이에요 바다 사람 남도에서는 뱃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죠 원양어승을 탄 분입니다 동원산업에서 항해사로 이 바다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보통 육지에서만 생활했던 사람들의 배 가지고 생사관이 좀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완도수상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네 동원산업에서 항해사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참치를 잡는 그런 원양어승에서는 완도수상고등학교 출신들이 그렇게 탁월한 선장들이 많이 나오는 데랍니다 한 분 말씀이 이곳에는 특별한 그런 무슨 어떤 기질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참치잡이 할 때 그렇게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참 대단한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대진 씨 페이스북 내용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없고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아파할 섬 지금의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주의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공정하고 평등해야 되며 주권은 국민 앞에 당당히 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상이나 바다에 관해 사진 한 장으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버젓이 거짓말하면 믿겠습니까 항해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짓들 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바다 사람이기 때문에 거대 권력에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대진 씨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글로벌 셀트 8정에 유엔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보고 간 김기훈 변호사 맨담입니다 저는 동생의 죽음의 세 가지 단어의 끔찍함이 있었으며 총살, 화형, 익살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한 북한의 만행과 이 만행의 진상규명을 막아버린 문재인 정부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추는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된 문건들이다 하면서 수사 과정 또한 인권이 침해되었고 권고사항도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초법적 약식자의적 체행에 관한 특별 보고관에 서신을 보내보라 권유하였으며 저에게 그동안 투쟁에 관한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말미에 북한의 만행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참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아직도 유엔의 인권 보고관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이 죽은 어떻게 돈 줄 테니까 그냥 월북 인정하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지금부터 말씀은 좀 장문인데 그래도 그동안 사정을 좀 이해하는 면에서 우리가 함께 한번 공유할 만한 이대진 수의 피격사건에 해수부 공무원에 형님되는 이대진 씨 완도 수산고등학교 졸업으로 항해사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저 평범했고 내 분야에 최선을 다해 개발하고 연구하며 살아온 조금은 남달랐지만 평범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생의 사건에서 초기에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이 너 권력의 맞싸움은 이길 수 있겠나 중과 부정인이 적당히 하라 그랬습니다 사유로 부정성을 밝힐 때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숱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당사해졌고 사고 선박에서부터 수색과 수많은 언론의 지속도를 알리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초기에 반격했으면 아마도 결과는 뒤집혀지지도 않았고 저들의 불혜임 밖에 어쩌면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이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생명에 정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입니다 저에게 처음엔 첩보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정황들이 있어서 월북을 인정하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첩보를 듣고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을 거 아무 짓거리도 못하고 죽여주기만을 기다린 건지 죽기만을 기다린 건지 그들은 모두 살인자들입니다 다 같이 공모한 엄청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부정성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모두 살인자입니다 다 같이 공모한 엄청난 범죄자였습니다 죽고 나니 떠들어댑니다 정거가 있다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떠드는 자들이 적대국가의 말에는 입이 닳도록 마구잡이로 떠들어댑니다 심지어 김정은의 전통문은 마치 자랑질처럼 여기저기서 떠들어댑지만 그 내용은 아무도 말도 안하고 인정도 안합니다 SI 첩보가 있다면 국가안보 군사기밀하고 떠들어댑지만 그것들은 무슨 자식들은 조댕이 닥치고 덮고 길대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들었던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 싶습니다 보고를 안 한 건지 보고받고도 묵상한 건지 발견과 체포를 인지했으면 우리나라 땅으로 소환해서 월북을 따지고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안 했는지 그냥 방치해서 뒤집어 씌우려는 건지 결국은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개인사까지 까발립니다 그러나 너는 깨끗하고 지네들 직구성은 그렇게 잘난지 묻고 싶습니다 동생은 빚이 있습니다 계론하고 자식들 키우고 빚 없겠습니까 죽기 몇 달 전 개인회생까지 신청했고 급여 절반으로 2년의 값이 다 해결됐다고 회생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연봉이 꽤 되는데 마치 엄청난 빚쟁이 취급하며 떠들어대는데 한 번 다 같이 정거 가지고 토론합시다 X 자식들이 국민들 지켜야 되는데 뭐 했는지 따지고 물을 겁니다 당시 민주당은 TF를 만들어 저한테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 그럼 보상의 형태가 국가가 해 줍니까 아니 기금을 조성해 해 주겠다 어린 조카들 생각해서 월북 인정하라 그러면 해 주겠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동생은 월북을 안 했고 난 그딴 돈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밝힐 것이고 진상규명하겠다 했습니다 그런 돈 없어도 내가 충분히 벌어 조카들을 먹여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사 또 TF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개인사까지 덜 먹으립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이 있으면 이혼했으면 심지어 인터넷 고수도만 쳐도 월북이란 기가 막힌 논리 아닙니까 당시 민주당은 TF를 만들어 저한테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 그럼 보상의 형태가 국가가 해 줍니까 아니면 기금을 조성해 해 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 월북 인정하라 그럼 해 주겠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런 망할 XX들 대국민을 향해 또다시 돈 없고 못나는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는 가정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살아 있을 때 구하든지 대한민국에 끌고 와서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첩보라는 것을 듣고 뭐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월북이란 단어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습니까 지들은 툭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발간을 하면서 힘없는 국민을 매도하고 집단으로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를 합니다 그때는 뭐했니 다시 묻습니다 저는 제가 말을 못할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합니다 자국민과 마치 전쟁을 치르는 식으로 추접손 직거를 대응을 하시는데 진짜 자료는 아직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책임자들 처벌도 안 됐습니다 이제 조사가 시작될 뿐입니다 그 첩보를 듣고 가만히 있었던 자들 보고받고 보고받았던 자들 조사받겠지만 굳이 정책으로 쟁점하겠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위한 투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분명히 지시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는 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며 그만큼 권력 또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국가의 역할을 물은 것입니다 할 일을 물었습니다 그때 구했습니까 구조 요청했습니까 북한 사람 잘도 되돌려 보내며 정작 우리 국민 소환 요청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할 말들이 있다고 힘없는 국민을 묻어뜨리라 합니까 범죄는 기성전결 입법 보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기성전은 어디 있으면 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난리인지 그리고 그 결도 당신네들 마음대로 설정하고 결정에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며 재미있나 봅니다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듯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지도는 엄청 자랑 생각을 한가 봅니다 그때는 뭐 했는데 가만히 자빠져 있다가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데 참으로 웃고 싶고 슬펍니다 당신들 자식들이면 당신들 집안 행제들이 당했다면 그따구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건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떠들다가 감추고 숨겼지만 진짜 대통령은 할 말 약속 지켰습니다 누구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보고 싶고 어떤 분들은 직접 전화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합니다 너무 부교되지 않습니까 어느 당대표는 직접 불러 설명하고 설명을 들어줬지만 어느 당대표는 그냥 피하기만 합니다 직접 당사자인 제게 한번 맞짱으로 한번 말해봅시다 그저 마이크 잡고 떠들지 말고 그들도 분명 어린 아들 딸 어린 조카들도 있을 건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뭐를 말한다고 함부로 떠들어댑니까 할 말이 있으면 진짜 진상조사 TF를 꾸렸으면 당당하게 직접 피해자부터 만나야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오늘 바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하고 다툴 수가 있는 겁니다 생사를 너무 본 사람들이 바다 생활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육지생활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좀 길지만 이대진 씨 형님 이대진 씨 그를 소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더 이상 이것저것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조선조에서도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 취급했지 않습니까 전쟁 나면 다 도망갔죠 사대부들은 1948년 때 민주공화국이 되고 그 이후에 참 이 근간에 보면 국민들을 대하는 것이 참 크게 바뀐 게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공정하게 해달라고 돈 달라는 이야기 아니고 선거 좀 공정하게 해달라고 다 여러분들 깔아뭉개고 그냥 툭하면 고소고발하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 번 했습니까 대법관이 제때 이런 판결을 했습니까 선관위의 혀명을 제대로 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라가 성대방아 한글자막 by 한효주